아 챔피스 16강 대진이 나왔습니다 아 어떠십니까 지금 자 저희가 한번 말씀드리면 포르투 아스날 나폴리 바르소로나 파리 레알 소시에다드 인텔 알레디 아인투번 도르트문트 라치오 바이르미넨 코펜하겐 맨시티 라이치 레알 마드리드 총평 아 생소하다 이렇게까지 어 조금 역사적으로 뭔가 엮이는 게 없는 이런 대진 추첨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여태까지 챔피언스리그를 진짜 많이 커버를 해왔었거든요 거의 2000 제가 5년쯤부터 커버를 한 건데 이렇게 생소한 대진 처음 봐요 생소하다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뭔가 야마가 안 잡혀 그러니까요 아니 대부분 보면 뭔가 역사적인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만난 대진이 포르투와 아르스날일 정도예요 어허 어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동안 라이벌로 아니면 치열하게 싸움을 했고 이런 매치업은 보이진 않는다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신선하다는 좋게 포장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뭔가 막 좀 가슴이 떨린다 심장에 끼고 막아 야 이 경기 누가 잃을지 모르겠어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 그나마 그게 가장 그래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대진 같은 경우는 인텔과 A팀이 요게 사실 왜냐하면 인테르가 로테이션을 조별리글 때 세게 돌리면서 원래 1위로 올라갈 만한 팀인데 전략이 2위가 됐잖아요 그래서 야 요거 16강 대진에서 인테르 만나는 팀이 약간 똥밟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이랬는데 아트리콤 아드리드가 만났어요 사실 이 경기는 누가 확실히 우위에 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데 여하튼 서사적으로는 재미난 게 하나 있죠 이강인과 쿠보가 만납니다 어렸을 때 바르소나 때 어렸을 때 이렇게 막 둘이 사진 찍고 이런 거 되게 화제이기도 했고 유명한 사진인데 둘이 이제는 다 팀의 주전이 돼서 16강이라고 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딱 만나게 되는 요런 게 딱 만들어졌죠 요게 요거는 이제 우리에게 좀 관심이 있을 것 같고 김민재 선수의 바이레미네는 라치오랑 만났는데 요거는 사실은 약간 꿀대진 느낌이 있죠 원래 라치오라면은 그게 꿀대진까지는 아니에요 조 2위 팀에서 라치오라면은 근데 이제 이번 시즌 라치오 같은 경우는 조금 경기력이 현재까지는 좋지 못하죠 사리 감독이 이끄는데 사실 뭐 인모빌레도 있고 카마다도 있네 일본에 카마다가 그나마 그래도 어쨌건 바이언을 잘 알고 있긴 하죠 그렇죠 독일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언 상대로 그래도 나름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 적이 있긴 하거든요 카마다가 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지금 라치오에서 카마다의 입지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밀린코비치 사비치의 대체자로 영입을 했는데 그 역할을 전혀 애당초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한 대진씩 이렇게 쪼개가지고 짧게 짧게 한번 얘기해보죠 그래도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 자 포르투와 아스날 일단 어떻습니까 누가 읽고 왔습니까 뭐 그러니까 유리한 거 은근 양팀의 맞대결 전적은 비슷하긴 해요 포르투도 왜냐면 단골이니까 느낌이 그렇죠 그리고 포르투가 이제 단골이었을 때는 강했을 때였거든요 그렇죠 나름 16강 단골이었을 때 그때 막 이제 무리뉴 감독 때 하던가 뭐 이랬을 때인데 그래서 양팀의 맞대결 전적은 3승 1무 2패로 팽팽한 편에 속해요 하지만 현재의 체급을 고려한다면은 그래도 아스널이 좋지 아스날은 그러니까 지금 조추첨부터 시작해가지고 16강까지 현재까지 추첨에 매우 아스날 팬들은 만족해할 것이고 피터는 웃고 있다 딱 이거 한마디 아스날 약간 좀 금손 느낌이야 그러니까요 조별리그 때도 약간 잘 뽑았거든 16강도 포르투 정도면 특히 이번 시즌 또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지금 1위 달리고 있으니까 약간 금손으로 대진이 잘 뽑혀 그러니까요 이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16강 1차전 원정에서 이게 거의 2위팀 원정에서 먼저 하잖아요 2위팀 홈에서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2차전을 1위로 올라간 팀 홈에서 하죠 더 센 팀에서 2차전을 하는 거 왜냐하면 그 마지막 경기를 하는 게 나중에 연장정강을 예를 들면 유리해줄 수 있으니까 물론 원정 다득점 원칙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원정에서 다득점 승리 거둔다? 그러면 또 리그에서 챔피언스 리그 2차전 로테이션 돌리면서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저래 아스날은 굉장히 운이 따르고 있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이거는 아스날이 좀 낫다 무난하게 이길 수 있다 이런 느낌 자 나폴리와 바르셀로나 사실 이거는 은근히 저는 박병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르셀로나도 요새 차비감도 어렵고 나폴리도 김민재 빠진 한 다음에 옛날 감독 교체되고 이러면서 조금 어려운 시간이 그리고 다득점 경기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아 수비 불안하니까 맞아 바르셀로나도 요새 막 수비 불안하고 나폴리도 뭐 마찬가지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오시맨이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근데 바르셀로나에서 오시맨의 그런 피지컬적인 능력을 막아낼 수 있는 선수가 있을지에 대한 그게 있어서 다득점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은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나폴리보다는 조금 더 앞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오시맨이 조금 상성상 바르셀로나를 조금 괴롭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느낌은? 그러면 그래도 약간 무기를 한다면 나폴리? 아 그래도 바르셀로나라고 봐야죠 경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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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저는 얘기하지 마라 아까 아스날이 그래도 낫지 않냐? 무나나 그랬더니 아 아스날 떨어졌다 했는데 어떻게 대제이나 하는데 정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하지 마요? 오케이 좋습니다 부모지 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나폴리 바르셀로나는 그래도 경험치 아 진짜? 한번 가시죠 시원하게 느낌이 더 와 근데 진짜 요즘에 바르셀로나는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16강 아 근데 이게 왜냐하면 16강은 또 2월이야 16강 1차전 2월 2차전은 3월이어서 사실 좀 뒤야 그래도 현재까지는 바르셀로나 오케이 좋습니다 아까 포르투 아스날은 아스날 나폴리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 자 이강인과 쿠보 만나는 파리와 레알 소시에다드 일단 파리는 그래도 어쨌든 뭐 선두권을 리그 앙에서는 유지하고 있는데 레알 소시에다드는 6위 정도 조금 쳐져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파리생 제맹은 경기 내용 대비 성과를 잘 내고 있는 팀이고요 그래도 개인의 능력으로 찍어 누르는 네 반면에 소시에다드는 경기력 대비 성적은 안 나오는 편이에요 아 경기를 잘 푸는데 결과는 조금 안 나온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소시에다드가 확실한 득점원이 조금 물론 이번 시즌 그래도 장기 부상에서 복귀한 오야르 사발이 최근 들어서 조금 골을 넣어주고 있긴 하지만은 제가 되게 싫어하는 안드레 실바도 있잖아요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주전은 아니지만 여기서 그렇죠 임대가서 되고 있죠 그래서 약간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소시에다드는 팀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팀인데 아무래도 개인의 능력은 파리생 제맹이 훨씬 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그러니까 파리가 경기력은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레알 소시에다드 만났다는 거는 굉장히 운이 좋죠 조일의 팀들 중에서는 사실 바르셀로나하고 소시에다드가 도르트문트 이렇게 세 팀이 가장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셋 중에 한 장 뽑은 거니까 정말 예 횡재한 거죠 파리생 제맹 입장에서는 오케이 좋아요 일단 대진우는 괜찮다 그리고 저는 어쨌건 여기서는 파리생 제맹이 그래도 한 수 위라고는 생각을 해요 이때까지도 팀을 못 만들었으면은 그러면 더 이상 올라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2월이에요 아 오케이 이거 좋네 지금 만약에 레알 소시에다드가 현실집에 싹 부탁치면 진짜 불안불안할 수 있는데 2월까지 정도면 이거 못 만들었으면 진짜 잘라야지 감독 이런 느낌 약간 그렇죠 2월 정도는 좀 돼야지 뭐 이런 느낌 좋아요 좋아요 왜냐하면 그 전제는 그 정도로 개개인들의 능력은 있으니까 이 정도면 좀 이 정도 팀은 만들자 자 쿠보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아 쿠보가 한동안 굉장히 잘 했었거든요 맞아요 초반에 굉장히 잘한다 잘한다 소리 많았죠 거기다가 이제 투월킹 스쿨 치고 나서는 골을 못 넣고 있어요 다른 데 신경 쓰면 이래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상대 팀들이 기를 아니 골대 맞고 나가고 쿠보 자체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아요 페널티킥도 막 라무스한테 얻어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쿠보의 슈팅은 기를 쓰고 막는 느낌이에요 상대 선수들이 저 골 내가 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보지 않겠다 절대 그러니까 트월킹에 빡 돌았거든 우리 조롱해? 뭐 이런 느낌에 그래서 트월킹이 왜 트월킹 저주에 빠져있다 약간 좀 그래요 어떨까? 예를 들면 이런 느낌 파리의 이강인과 레알 소시에다 대 쿠보 팀에 있어서의 입지? 존재? 이런 존재감은 누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요? 비슷해요? 근데 뭐 그러니까 둘 다 주전으로 중용받고 있긴 하죠 근데 아무래도 팀 내에서 조금 더 그래도 중책을 맡고 있는 거는 쿠보라고 보이긴 하죠 왜냐? 이강인 선수는 아직까지도 딱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롤이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이번에 윙팩도 섰다가 감독이 문제잖아 심지어 전반전 윙팩 쓰다가 그 다음에 멧잘라로 이동했어요 이상하잖아 다예요 90분 내내에도 바뀌어요 한 경기 내에서도 역할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히트맵 보면 무슨 모디를 뛰는 거야? 이렇게 느껴질 정도더라고 오케이 그럼 어쨌든 이 둘은 사실 되게 많이 닮아 있잖아요 체구도 좀 닮아 있고 그렇죠 2001년 동갑내기고 왼발을 잘 쓴다는 것도 있고 네 이러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서사적으로 일본도 아마 이강인 얘기 되게 많이 할 겁니다 네 어렸을 때부터 둘을 상당히 서로가 비교를 하면서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강인 선수는 그러고 보니까 16강 처음이잖아요 네 16강 처음으로 밟는 겁니다 그동안 조별리그에만 뛰었지 그렇죠 16강 처음이기 때문에 쿠보는 사실 발렌시아에서 한 시즌 밖에 없었어가지고 어 그렇지 쿠보는 어디까지 밟은 적이 있지? 쿠보도 그렇죠 거의 힐다드가 유로파리그였으니까 그치 쿠보도 쿠보도 처음 처음이지? 쿠보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쿠보이까지만 하고 예 다음 대신 그리고 인텔와 알레티 이거 까다로워요 요거 까다로워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여기도 서사적으로 하나 묶이는게 있긴 하죠 어 시메오네 감독이 아하 인텔에 뛰었지 인텔에서 뛰었었고 그것 때문에 인텔은 차기 감독에 자주 거론됐었죠 아하 물론 지금은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라졌어요 근데 시메오네 인자기 이전까지는 응 항상 이제 시메오네 감독이 인텔의 감독 부임설에 있었고 오케이 여기 부사장도 하비에르 사네티 아 아까 나오더라고 예 그리고 이제 두 구단이 지금 물론 인텔은 아르헨티나 선수가 라우타로 마티네스 한 명밖에 없긴 하지만은 전통적으로 어 그렇지 아르헨티나랑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두 구단 모두 다 아하 예 자 이거 하 지금 흐름 현재 시점만 흐름만 놓고 보면 인텔이가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아트레티콘 아드리트도 이번 시즌 경기적인 부분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봐야돼? 그리즈만은 여전히 날뛰고 있고요 아 그리고 모라타가 이번 시즌 이전보다 훨씬 좋고요 아 이거 그럼 어떻게 될까 인텔하고 알렛티는 이거 모르겠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 좀 이게 가장 저는 약간 인텔 느낌은 있는데 뭐 로텟 완전 엄청 돌렸죠 네 전 그래서 16강부터는 그런 거 없죠 네 전 그래서 16강 가면 인테르가 조금은 힘을 발휘할 거 같아요 사실 인테르가 지난 시즌도 결승까지 갔던 게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계속 로테이션을 돌렸던 게 후반부에 후반기에 들어서 힘을 받는데 그게 됐었거든요 딱 그 조합을 따로 줬잖아 네 그리고 심지어 챔피언스 리그의 그 후반기 때도 챔피언스 리그 1진 그리고 세리에아 2진을 돌렸어요 그런 식으로 로테이션 돌려가지고 그때 사실 인테르가 만약에 나폴리가 일찌감치 안 치고 나갔으면은 그러면은 조금 주전들을 세리에서도 돌렸으면은 우승 경쟁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나폴리가 워낙 시작부터 앞서 나갔잖아요 빠르게 그것 때문에 인테르가 조금 그런 부분도 있긴 했었죠 요렇게 정리하면 될 거 같아요 약간 정배는 인테르인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조금 보자 요렇게 정리해볼게요 자고 사실 에인토벤하고 도르트문트 요것도 얘기를 해야 되나요? 뭐 그게 약간 무관심이 많이 될 가능성이 그냥 지음밥 대전 아니야? 그냥 딱 이 말 한마디만 할 수 있어요 아 일단 그 에인토벤 감독이 피터볼슈 예전에 이제 레버쿠젠 감독을 했던 인물이긴 하죠 예 그러니까 도르트문트 하나 도르트문트 감독 했었죠 도르트문트에서 망했던 감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 서사 예 그 서사가 조금 있고 도르트문트 1위 하기 잘했다 최근에 도르트문트가 계속 16강에서 탈락을 했었거든요 2위로 올라가서 그랬던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1위에서 그래도 PSV를 만나게 된 거다 아우 뭐 여기 루크대용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이 두 번에 로스아노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뭐 도르트문트에 무단하게 좀 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자 김미드로뜨는 바이르미네 라치오라고 만납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라치오가 이번 시즌 조금 네 밀코사가 빠진 네 그렇죠 여기도 그리고 예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뭐 라치오 잘 알걸 그렇지 그렇지 나폴리 뛰면서 뭐 밟았던 팀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 그렇게 크게 뭐 인모빌레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인모빌레가 이번 시즌 많이 내려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조금 교체 출전 시키면서 다시 또 골드를 중요한 순간마다 넣어주고 있긴 해요 인모빌레가 하지만은 뭐 인모빌레가 이번 시즌 이미 초반에도 조금은 예전보다 늙은 느낌을 보여줬기 때문에 더더욱 바이언이 유력하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는 뭐 크게 변수가 일어나긴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잘 만난 것 같아요 여기는 저 바이언이 믿는 입장에서는 코펜하겐하고 맨시티는 진짜 얘기 안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그거죠 코펜하겐의 맨체스터 연달아 만나기 아 지난번에 맨유 만났구나 그래서 맨유를 떨어뜨면서 올라왔는데 올라왔더니 아 맨시티네 아 딱 그거래요 근데 시티를 잡기에는 너무 격차가 있다고 봐야되겠죠 여기도 시티가 여기는 뭐 크게 분석할 거 없이 무난하게 올라간다 무난하게 그냥 올라갔다 이러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대신 라이프치와 레알 마드리드 아 일단 여기는 2003년생에 그렇죠 떠오르는 엄청난 스타들 벨링엄하고 사비 시몬스가 있네 네 오 이렇게 젊은 친구들 보는 건 재미있겠다 그리고 라이프치가 그러니까 조금 그건 있는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분데스리그에서도 3위이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챔피언스리그에서 맨시티를 계속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먼저 골드를 넣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특히 홈에서 2대0하고 앞서고 있다가 경험치의 문제를 결국 드러내면서 역전패를 당하고 했는데 사실 그때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했으면은 라이프치가 이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조일이가 눈에 보인다 하면서 조금 공격적으로 나왔다가 쾌니 부상 당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사비 시몬스 부상 당하고 이랬었거든요 맞아요 그럼에도 지금도 계속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은근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김민재 선수가 붙었다가 사실 쭉 오패다에게 그렇죠 좀 힘들었던 경기를 했던 팀이기도 하죠 거기다 레아 마디드가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알라바도 이제 원래 저희가 6시 낼 축구에 넣으려다가 뺐던 주제 중에 하나인 알라바가 십자인데 파여됐거든요 그래서 레아 마디드가 지금 덱스 쪽에 조금 문제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 대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경험치 때문에 레알 마디드가 조금 더 앞선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아마 이 경기는 레알 쪽을 많이 얘기하실텐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라이프치기가 잡고 올라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레알 마디드가 조금 앞선다고 할 수 있죠 근소 우위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레알 마디드가 굉장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레알 마디드가 조별리그에서 경기 내용은 안 좋았던 경기들이 은근 있었어요 근데 벨링엄이 중요한 순간마다 벨링엄은 진짜 신이 점지해줬어요 지난 주말 경기도 그렇고 얘는 무슨 중요한 순간에 예전 지단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다니까 경기를 완전 지배해버린 느낌이 있어요 뭐 하늘이 점지해준 것 같아요 꼭 진짜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마지막 정리해드릴게요 포르투 아스날은 아스날 조금 우위 나폴리와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에 조금 우위 라입치와 레알 마디드는 레알 마디드 우위 이렇게 좀 정리해드렸고요 16강은 내년 1차전 2월 중순인데요 13일과 14일 혹은 20일과 21일 1차전 열리고요 2차전은 3월 5일이나 6일 혹은 12일이나 13일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그러면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재미있겠다 예 lime 1 1 1 2 2 2 3 2 2 3